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려야돼 아 고마와라 또 있어 상금 치워야돼 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상가 축하드립니다 연규한테 연규한테 다 그 얘기했는데 상수는 상가 한 번 더 넘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고기를 먹은 다음에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지금 풀까요 그리고 노래를 먼저 해야 끌이 오, 아직 꺼졌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와우 오마이갓 황탐이랑 거기에 쐈어 소금사를 부리라고 써야지 맞지 어 이거 누구야 나잖아 이거 이거 여기가 이거랑 찍어 이제 서브라이즈 여기 또 있어 이거 찍어야 돼 여기야 동영상 안된다고 했는데 박스의 향수 뚜껑으로 한 번 우와 우와 오우 오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바다는 이런 거 할 줄은 몰라 아 딸을 뒀어야 돼 오마이갓 얼마야? 총 합산만 알려줘 계속 나와 아 총이 빼고서 세는 거에요 오우 우와 총이 이거 진짜 이거 재밌다 아 진짜 복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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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그냥 쉽게 세죠 으악 아니 계속 나오네 오 예 목표정 야 이거 감사도록 잡아당길 수 있어 박수 고생이 한번 깨봐요 고생이 한번 깨봐요 고생이 한번 깨봐요 고생이 몇 짠인가? 지금 세 세 세가지고 이거 내게 이거 음식값 이거 동영상인데 아니 문 생명 통 고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